받는 꿈은 다양한 형태와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꿈으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는 꿈은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반대로 부담이나 책임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받는 꿈을 꾸는 이유와 꿈의 몽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받는 꿈은 무의식 속에서 꿈꾸는 이가 삶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혹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꿈에서 무언가를 받는 행위는 꿈꾸는 이가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 욕구 그리고 상황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받는 꿈을 꾸는 주요 이유들입니다.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칭찬을 받거나 친구에게 선물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사회적 인정이나 감정적 지지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삶에서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랑이나 관심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감정적으로 결핍을 느끼고 있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는 가족, 연인, 친구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꿈은 현실에서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무의식적인 반응일 수 있습니다. 받는 꿈이 항상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언가를 받는 것이 꿈꾸는 이에게 부담이나 책임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새로운 업무를 주는 꿈은 추가적인 책임이 주어졌다는 부담을 느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받는 꿈은 꿈꾸는 이의 자신감과 자기 신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의나 칭찬을 받는 꿈은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제안, 중요한 정보, 금전적인 도움 등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곧 다가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이나 발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꿈은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며 꿈꾸는 이가 타인으로부터 사랑이나 인정을 받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의 대인관계에서의 만족감이나 감정적인 충족을 상징합니다. 돈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금전적 문제나 걱정을 느끼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적인 안정을 갈망하거나 새로운 수익 기회를 얻고 싶은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때로는 책임감이나 부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칭찬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실에서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감정적 또는 신체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랑, 관심 또는 단순한 신체적 욕구의 충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서나 정보를 받는 꿈은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받는 꿈은 꿈꾸는 이의 욕구 충족과 결핍감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꿈속에서 무언가를 받는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삶에서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받는 꿈은 꿈꾸는 이의 대인관계에서의 위치와 그 관계가 그에게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것은 상대방이 꿈꾸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꿈꾸는 이가 그 관계에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받는 꿈은 꿈꾸는 이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거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받는 꿈은 꿈꾸는 이의 자아 존중감과 자신에 대한 평가를 나타냅니다. 꿈속에서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는 것은 현실에서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반영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살해 일상으로 무언가를 받는 꿈 한 직장인이 꿈에서 큰 상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팀 내에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성취에 대한 무의식적인 보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성공을 암시했습니다. 그는 이후로도 업무에 더욱 집중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살해 이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는 꿈 한 남성이 꿈에서 동료로부터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업무가 과중되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의 내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갈망을 반영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살해 산부모에게 선물을 받는 꿈 한 여성이 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최근 가족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 꿈은 그녀가 가족으로부터의 사랑과 지지를 원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꿈을 통해 그녀는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받는 꿈은 꿈꾸는 이의 감정과 삶의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꿈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과 관심의 갈망, 책임감과 부담, 자신감의 표현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꿈꾸는 이의 무의식적인 바람과 현재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꿈의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받는 꿈 갈구하고 있던 소망이 이제 희망찬 행운으로 다가온다. 합격, 행운이 있다. 감사의 표시로 주는 구슬을 받는 꿈 감사의 표시로 주는 구슬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예쁘고 귀한 자녀를 두게 될 태몽이다. 감옥에서 형벌을 받는 꿈 감옥에서 형벌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귀 영화를 누릴 길몽이다. 교회 절에서 칼보물 등을 하사 받는 꿈 거의 절망에 가까운 고민거리가 깨끗이 해결된다. 당신의 앞길에 은혜가 가득할 대길몽이다. 각 방면으로 행운이 뒤따른다. 병원에 가서 소변검사를 받는 꿈 건강에 주의하라는 암시 병문안을 받는 꿈 건강이 나빠지거나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암시다.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누런 봉투를 받는 꿈 검정색 옷을 입은 사람에게서 누런 봉투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갑작스런 부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제권자에게 결제 도장을 받는 꿈 결제권자에게 결제 도장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추천하고 있는 일이 상사의 동무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다. 유리컵을 선물 받는 꿈 결혼을 했는데 비밀이 있어 초초함을 암시 경찰에게 영장이나 호출장을 받는 꿈 경찰에게 영장이나 호출장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줄두통지서나 교회의 유사한 통보서류를 받게 된다. 그릇에 빗물을 받는 꿈 경호, 자금, 기술, 정보 등을 쌓을 일이 있음 결혼 선물을 주고 받는 꿈 계약서 등의 증서를 꾸미게 됨 고급관리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고급관리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입신 출세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털장갑을 선물 받는 꿈 고민이 풀리고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 처녀가 대추나무 밑에서 떨어지는 대추알을 받는 꿈 곧 혼담이 들어와 지적이고 세련된 훌륭한 신랑감이 해선같이 나타난다. 재물과 돈이 생기고 푸짐한 먹을 것이 들어온다. 구인과 세댁은 임시를 하여 옥동절을 안는다. 행제, 수주, 관급, 도급, 낙찰 등이 있다. 군인이나 경찰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받는 꿈 공적사항으로 인해 특진을 하고 찬란한 스타가 된다. 관측화로부터 설계도를 받는 꿈 관급공사나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된다. 낙찰, 임명장, 일거리 등이 있다. 통행권을 받는 꿈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목적지로 가게 된다. 반출 반입, 여권 발급이 있다. 도장 주머니에서 옥도장을 받는 꿈 관인 자격증서와 새 임명장을 받아 곧 승진한다. 계약, 합격, 당선 등의 길조이다. 교환권을 받는 꿈 교환권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다른 사람의 속에서 명함 및 안내장을 받는다. 구인에게 폐물, 보물 등을 받는 꿈 구인에게 폐물, 보물 등을 받는 꿈은 대기하여 반드시 출세한다. 만일 여자라면 좋은 인연을 맺어 결혼하게 된다. 관청으로부터 영장이나 호출장 등이 오거나 받는 것은 국가로부터 벼슬이나 지위를 위임받아 관직을 얻게 되리라 본다. 떨어지는 해를 치마폭으로 받는 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실할 자녀를 낳을 태몽 하늘의 선녀로부터 하얀 진주알을 맡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국민 복원 진료에 이바지하는 의술인으로 사회의 공덕을 쌓는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학위, 임명장, 인정서, 자격증, 상장, 훈장 등을 받는다. 군에 입대하라고 영장을 받는 꿈 군에 입대하라고 영장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공공기관에 취직하거나 실제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 많은 기자로부터 인터뷰에 의해 달라고 부탁받는 꿈 군중이 많이 모인 곳에서 새로운 자료를 발표하거나 중대한 회의를 갖는다. 거울을 누군가에게 선물 받는 꿈 고위어 명예가 높아지고 남의 축하를 받을 기쁜 일이 생기며 천생배필이나 귀인을 상봉하게 된다. 귀걸이 받는 꿈 귀걸이를 받는 꿈은 자신이 속하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꿈이기도 합니다. 동료 귀인 등에게 신뢰를 받는 꿈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애인한테서 귀금속을 받는 꿈 귀중한 선물이나 재물이 들어올 징조로 애정을 확인하는 정표나 약속을 주고 받을 일이 생길 징조 누군가로부터 곶감을 받는 꿈 그 곶감 숫자에 해당하는 돈이 생기거나 상을 받을 일이 생기게 된다. 친구가 경찰 판사 등으로부터 판결을 받는 꿈 그 친구에게 아주 큰 위험이 닥칠 꿈 필기구를 선물 받는 꿈 그런 필기도구를 선물 받는 꿈 중에서 윗사람으로부터 만년필을 선물 받았다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게 되거나 승진하게 될 것이며 언론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면 공직에 오르게 될 것이다. 필기구를 선물 받는 꿈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권력이나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주는 손수권을 받는 꿈 그의 고용인으로 취직 또는 도움을 받게 되고 그의 뜻에 동조하게 된다. 금실로 수놓아진 치마를 선물 받는 꿈 금실로 수놓아진 치마를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좋은 곳에 시집가거나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다. 금실이 수놓아진 옷을 선물 받는 꿈 금실이 수놓아진 옷을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협조적으로 같이 일을 진행시킬 사람과 만나게 된다. 돈 중에서 금줄이 쳐져 있고 상자가 씌어진 것을 받는 꿈 금액이 암시하는 시일 후에 크게 이득을 얻는다.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 금줄이 쳐 있거나 상자가 씌어진 돈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씌어진 증서의 금액과 기간을 채워야 그 가치와 이득을 얻는다. 택시에서 내려주는 물건을 받는 꿈 기관, 회사 등에서 일, 권리, 이득, 명예를 얻게 된다. 기자로부터 문서를 받는 꿈 혹은 비슷한 꿈 깊은 소식과 정보를 받아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쉽게 처리한다. 직장이나 관직에서 고위직으로 승진되어 사람들의 축하를 받는 꿈 길과 흉이 반반인 꿈으로 실제로 승진, 명절의 가능성도 있으나 반대로 좌천, 실직, 병고 등의 우려도 있다. 천당에 올라가 신으로부터 책을 받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깊은 학문, 진리, 교리 등을 탐구하고 훌륭한 석학자나 성직자가 되어 인류사회의 문명의 발달을 가져다 준다. 합격, 당선, 승진, 소원, 성취 등의 기론이다. 산신이나 성인에게서 친필로 쓴 종이를 받는 꿈 깊은 흥과 진리를 탐구하게 되고 상이나 훈장을 받게 되며 합격, 임명장 등 암시 하나님으로부터 책과 문서를 받는 꿈 깊은 흥과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 발달사에 공헌하여 상, 훈장을 받는다.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계약, 합의, 성취 등의 기론이다. 성모 마리아로부터 비둘기 한 쌍을 받는 꿈 꿈속에서 성모 마리아로부터 비둘기 한 쌍을 받았다면 이는 매우 귀한 태몽으로 임산부는 훌륭한 자식을 낳아 세상을 밝힐 명인으로 키우게 될 것이다. 태몽이 아니라면 행제, 재물 등이 생길 것이다. 옷감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 꿈속에서 옷감을 사거나 옷감을 선물을 받았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혼담이 오고 가게 되거나 멋진 결혼 상대를 만나게 되어 이쁜 일이 생길 꿈이다. 혹은 새로운 직장이 생겨서 취직이 되는 좋은 꿈이다. 친구로부터 해당화를 받는 꿈 꿈에 나타난 실제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사랑의 증표로 귀중한 선물을 받게 된 남모르는 사람에게 매화를 받는 꿈 남녀가 사랑의 증표나 고운 선물을 주고받으며 분홍빛 꿈을 꾼다. 금수저를 받는 꿈 남부럽지 않게 부귀하게 살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다. 음식을 대접받는 꿈 남에게 고용되어 신복이 되거나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책임지게 된다. 남이 준 손수권을 받는 꿈 남의 고용인이 되거나 도움을 받고 그의 뜻에 동조한다. 남이 따주는 과일을 받는 꿈 남의 일거리, 성과 권리 등을 이어받을 일과 관계되고 일반적인 꿈에서는 남이 자신의 청탁을 받아주거나 계약이 성립된다. 아는 친지로부터 악의를 받는 꿈 남의 죄를 떠맡아 사이좋게 같이 망신살이 뻗치게 된다. 누명, 구설, 우한 등의 불운이 닥친다. 병으로 진찰받는 꿈 환자가 되어 문병을 받는 꿈 남의 온조를 얻어 우니트의 길몽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는 꿈 남자친구에게 꽃을 받는 꿈은 사랑 고백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 또는 축하받을 일이 생기는 꿈입니다. 수동물, 빗물, 우물물을 그릇에 받는 꿈 넘치지 않고 그득하게 받았으면 재수가 있으니 엎지르면 헛된 꿈이다. 노란, 국화꽃한 다발을 받는 꿈 노란, 국화꽃한 다발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예쁘고 다복한 자식을 얻게 될 태몸이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팬더공 한 마리를 선물 받는 꿈 노총각이나 수총각은 아닌 밤중에 행운의 여신을 맞이하게 되고 킹크빛 결혼의 단 꿈을 꾼다. 결혼, 사랑과 행복, 결합, 재물, 행제, 행운 등이 있다. 누군가에게 거울을 받는 꿈 누군가에게 거울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꿈속에서 자신에게 거울을 건네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며 뜻하지 않은 희소식을 전해 듣는다. 윗사람에게 문서의 결제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 부탁한 일이 받아들여지거나 기타 소원이 성취된다. 누군가에게 손수건을 선물 받는 꿈 누군가에게 손수건을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남에게 큰 동물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주도하는 단체나 회사에 들어가게 된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꿈 누군가에게 인사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게 된다. 환자인 경우 병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도 있는 흉몸이다. 만일 윗사람에게 인사를 받으면 상사나 윗사람의 부탁을 받게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끼를 받는 꿈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끼를 받는 꿈은 기라며 진급을 하게 된다. 환자가 되어 문병을 받는 꿈 다른 사람의 원조를 얻어오니 트이게 된다. 단 한 개의 보석을 얻거나 선물 받는 꿈 단 한 개의 보석을 얻거나 선물 받는 꿈은 매우 귀하고 값진 뭔가를 얻는 것을 상징한다. 사람이라면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나 평생의 반려자, 자식, 평생의 스승을 얻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종교적 깨달음을 상징한다. 이상형의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 받는 꿈 당신 앞에 꿈속의 인물과 비슷한 인물이 나타나게 된다. 꿈속의 이상형 인물이란 당신을 초월하는 당신의 지도신이나 수호신일 수도 있다. 여하튼 자신이 그와 같은 큰 존재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 야구 경기 도중 방망이를 휘두를 때 뜻밖의 반의를 받는 꿈 당신은 당신의 몸을 지나치게 소모하여 건강을 염려하고 있다. 부친이 없어서 모친으로 하여금 부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친이 방망이를 쥐고 휘두르는 꿈을 꾼다. 대통령 혹은 귀인의 부름을 받는 꿈 대통령 혹은 귀인의 부름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출세한다. 미혼의 남녀는 훌륭한 배피를 만난다. 대통령에게 선물 받는 꿈 대통령이 꿈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길몽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복권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자에게 선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돈 받는 꿈 돈과 관련된 해몽만큼 엇갈리는 해몽도 없는 것 같습니다. 꿈에서 돈을 받는 꿈의 경우에는 실제로 돈을 의미한다고 해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긴다고 해몽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근심과 걱정으로 해몽을 하더군요. 보통은 큰 돈을 받으면 돈으로 해몽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동전 또는 지폐 몇 장 정도는 근심과 걱정으로 해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애인의 키스를 받는 꿈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더 돈독해지겠다. 윗사람으로부터 꽃다발을 받는 꿈 딸을 낳을 태몸으로 경산화 재물, 합격, 당선 등의 기쁜 일을 암시 어른으로부터 예쁜 사과나 비슷한 좋은 과일을 받는 꿈 딸을 출산할 태몸으로 재물, 먹을 것 등 행운이 따름 세무사로부터 납세 영수증을 받는 꿈 뜻밖의 사무나 일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되고 문서상 기쁜 일이 생긴다. 날아가는 용의 똥을 두 손으로 받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거머쥐게 된다. 적금, 갯돈, 목돈이 생긴다. 설계사로부터 희귀한 문서를 받는 꿈 뜻밖의 좋은 경사스런 일이 있고 문서상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백발노인 한의사로부터 인삼을 받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행운, 재물 등이 있다. 판사로부터 사건을 기록한 서류 뭉치를 받는 꿈 뜻밖의 많은 일거리가 터져 분주다사하고 좋은 일도 생기게 된다. 계약을 하게 된다. 냄비나 밥솥에 선물 받는 꿈 뜻밖의 이득이 생기거나 집안 살림이 피게 된 모자를 선물 받는 꿈 뜻하지 않던 행제나 좋은 직장으로 옮기게 된 병들어 누워있는 환자가 남의 부축을 받는 꿈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이나 소망이 순조롭게 풀리고 직장이나 신분상에 명예로움이 따르는 승진, 명전 등의 기쁜 일이 생기게 된다. 사랑하는 애인으로부터 금은 보석을 받는 꿈 마음의 정표로 모든 약속을 주고받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 선물, 재물을 받게 된다. 마른 조개 한 꾸러미를 소포로 받는 꿈 만기적금이나 은행 대출을 받게 된다.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재물, 돈이 생긴다. 선생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꿈 많은 공로를 인정받아 사항, 분장을 받는다. 실제로 재물과 돈이 생긴다. 별리사로부터 문서나 인장, 관인 등을 받는 꿈 매우 어렵던 문서에 결제가 나거나 별을 따뜻 힘들던 특허를 받아낸다. 머리를 수술받는 꿈 머리를 수술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문제나 생각에 대해 의논을 하거나 비밀을 털어놓게 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털어놓게 되는 일이 생길 꿈이다. 장미꽃이 받는 꿈 멋진 성공으로 웃음꽃이 만발할 꿈이다. 길몽 매달 웃음컵 상금 등을 받는 꿈 매달 웃음컵 상금 등을 받는 꿈을 꾸게 되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획했던 일을 성사시킨다. 장교나 사령관에게 훈장을 받는 꿈 명예가 주어지거나 구타, 기합 등의 문측을 받음 또는 중대한 책임을 맡게 됨. 세무사로부터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는 꿈 모든 복잡한 서류가 깨끗이 완결되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선물, 희소식이 온다. 고백받는 꿈 모르는 사람에게 고백을 받는 꿈은 누군가에게 청호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애인에게 고백을 또다시 받는 꿈은 새로운 사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애인에게 만족을 하지 못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독과 벼루를 선물 받는 꿈 문구류는 문장이나 문학 또는 학문에 관한 상징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필기구들은 괴시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것들로서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도나 능력, 권리 등을 상징한다. 또한 여성이 펜과 샤프 등의 뾰족한 문구류에 관한 꿈을 꿨다면 이러한 도구들은 남성 성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북과 벼루를 선물 받는 꿈은 학문으로 이름을 떨치고 소설과 시댕의 창작물이 세상의 주목을 꿰게 될 것을 나타낸다. 세무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책을 받는 꿈 문서상 경사가 있고 매우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행제, 물품이 있다. 회계사로부터 문서상 회계장부를 받는 꿈 문서상에 깊은 일이 있고 마음먹은 대로 일이 풀린다. 익명장, 상장, 훈장, 계약 등이 있다. 상대방과 돈을 주고 받는 꿈 문서상에 기름이 있거나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된다. 물을 길어오거나 받는 꿈 물을 길어오거나 받는 꿈을 꾸게 되면 물의 부피만큼 재물이 생긴다. 기누옷으로 물을 받으면 어떤 기관에서 재물을 얻게 된다. 밥그릇이나 사기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 밥그릇이나 사기주전자 등을 사거나 선물 받는 꿈은 생활환경이 어려워지고 재산피해가 따를 조짐이다. 벌레 먹은 과일을 따거나 받는 꿈 벌레 먹은 과일을 따거나 받는 꿈을 꾸면 이득이 거의 없는 소식을 듣게 된다. 혹은 나이가 꾀든 초로의 여성을 상징한다. 아울러 남성을 의미하는 벌레에게 거칠게 당한 육체가 과일로 표현되기도 한다. 현재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가 큰 절을 받는 꿈 경이 더욱 악화된다. 검은 봉투에 편지나 카드를 받는 꿈 오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김 검은 편지 봉투를 받는 꿈 부고장이나 비보를 받게 된다. 사고 해젝 소송 관제 우한 등의 불운이 닥친다. 두 개의 불운이 닥친다. 감사합니다.